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PT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이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본사에서도 저번주에는 협회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사장들하고 직원들이 한 곳에 어울렸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본사에서도 우리 직원들하고 내일부터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겸 해가지고 반주 한 잔 하는 식으로 나름 속년의식을 조촐히 치를 계획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벌써 동해안 쪽을 향해서 달려가시면서 또 오늘 밤 또는 새해를 맞이하는 카우드다운을 세면 시간을 갖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어떤 거냐면 29에서 30 넘어갈 때 호프집에서 우리 그 당시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카운트다운을 하는 어떤 식, 종로에서 종각에서 치는 그 제아의 종소리 있잖아요. 그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30 넘어서는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던 그 모습이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지내지 마시고 뭔가 좀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지 않겠나. 그죠? 한 15년 전에의 얘기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서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연말 마무리와 새해 맞이 준비에 매일매일 바쁘실 거라 생각합니다. 건강관리를 잘하십시오. 이렇게 스케줄 관리에 소홀하여 이래도고 나지 못했습니다만은 자신과의 싸움이 어렵고 험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네요. 협회장님의 링거같은 팟빵을 들으면서 재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죠. 우량물건 검색훈련 중에 지하층 빌라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립니다. 2013 다경에 26736이고요. 1억 8천이 지금 7300이 되어 있고 유치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 등에서 걸리는 게 없는데 왜 5차까지 떨어졌는가 이거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냥 혹시 반지하라 때문이냐 이런 거는 우량물건이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이 있으셨어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많이 응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내가 모르는 어떤 그 무엇인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들을 주로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어렴풋이 한번 가진 적은 있지만 저는 이제 평상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눈을 뜨고 분명히 앞을 가는데도 멀리서 오는 그 가까이까지 다가오도록 친구 얼굴이나 또는 부모 형제까지도 얼굴이 기억을 못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앞으로 오는 순간까지도 내 어깨를 칠 때까지도 모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다른 데 정신이 팔리면은 앞에 가까운 지인이 와도 모르는 것처럼 경매라는 것이 이렇게 차액이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주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사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정우빌라 지하층 2호 이렇게 있네요. 지하층 2호 주로 이제 B025 그러면 이제 지하라는 뜻이죠. 5대고요. 그 다음에 1억 8천이 7천 3백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응찰일은 1월 13일 다음 달이네요. 이렇게 돼 있고 저녁 면적은 20평이고 12평. 그렇죠? 크게 뭐 나무랄 때는 없습니다. 등천동 그러면 사실 외진 곳이죠? 좀 외졌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외관을 보면은 어때요? 나름 깔끔합니다. 외관은. 그리고 이 지도만 쓱 보면은 이쪽이 바로 산 옆에 있어서 여기 대로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이죠? 조그맣지만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바로 옆이기 때문에 나름 교통이라든지 길에서의 접근성 이런 대단지이죠. 나름 대단지죠. 이 지역에서는 이런 게 있을 정도면은 뭐 생활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산 이게 산인가요? 그렇죠?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디 보시죠? 보시면 산이네요. 바로 이렇게 여기가 산이죠? 여기가 보면은 1동, 2동, 3동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리를 축소 초등학교 있고 서울시립, 백석중학교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초등학교 초등 왜 체크가 안 되죠? 초등학교, 중학교, 도서관 뭐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 이 입지는 상당히 그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자리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지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면은 어디죠? 등촌역이죠? 등촌역에서 거리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잘 갔다는 소리를 들까요? 이렇게 가볼까요? 대략 한 800미터 정도네요. 마을버스가 있다라고 보면은 한 중간 정도 여기까지 초등학교가 학교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초등학교가 이쪽에 학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중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지하철에서 한 이 정도까지만은 어떤 마을버스만 와도 그다지 먼 집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석 우후에도 여기 있네요. 나름 이 집의 입지를 보고서는 뭐라고 탓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입지가 별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 지하인가 봐요. 그렇죠? 이렇게 지하에는 두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 둘, 지하층 2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목적물의 문폐가 B03이라고 적혀 있어요. B03으로 적혀 있다는 점 이게 좀 특이사항이네요. B03호죠. 목적물은 B03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볼까요? 밑으로 쭉 보면은요. 권리분석을 한번 볼게요. 권리분석은 보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 2009년 아닙니까? 밑으로는 다 말소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조사 내역이 없으니까 말소되는 거고. 자, 권리분석은 깨끗한 거군요. 혹시라도 있을 어떤 이렇게 많이 차감되는 원인을 많이 차감되는 원인을 그 다른 데서 찾으실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혹시라도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나 보면은 감정평가서에 아유, 뭐가 자꾸 뜨네요.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권 지하에 본권 지하의 건물 지하는 전체의 두 세대에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공부상은 B01, B02인데 현황은 B01, 그 다음 B0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 소리인가 제가 한참 헤맸어요. 여기 보니까 비닐장판으로 표시가 되었고 표시하는 B025 이렇게 되어 있다. 그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025, 비닐장판으로 표시되었고 표시하는 B025다. 이거는 참 한국말을 너무 어렵게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감정평가를 쓰는 이런 집행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어법들 문제가 엄청 있어요. 우리 법률 쪽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핵심은 두 세대라는 점 B01, B025라는 점 그러나 B03호로 되어 있다. 그죠? 현황은 B01, B03호로 되어 있는 거죠. 공부에는 B01, B02인데 현재는 B01, B03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B025가 있는가 를 봤더니 확인이 안 돼서 B03을 B02로 추정한다라고 한 거죠. 아까 그 문 앞에 B03이라고 붙어있던 이거 요거를 공부상의 B02호로 보고 감정평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호수가 3개, 4개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딱 하나는 B02면 하나는 B02지 뭐 별게 있겠습니까? 우선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궁금하신 건 그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떨어졌냐. 시세조사를 해보셔야죠. 그죠? 시세조사를 해보면 1억 8천까지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1억 2천일 수도 있는 것이고 1억 2천일 수도 있다면 예를 들면 전 단계 9,200일 때는 큰 매력을 느끼지 않았고 큰 매력을 느낄 정도의 시세차익은 조금 날 하려면 거기에 예를 들면 지하가 아니든가 지하가 아니고 1억 2천인데 9천이다 그러면 도전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나름 지하이고 밑에 금방 있는 것처럼 공부상의 어떤 B02하고 B035가 헷갈리는 점이 좀 있다는 거 이게 조금 어떤 지갑을 여는 데 있어서 망설이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전 이 보시dır ㅇ 추정 또 이거 계산 우 inform